네 오상현 기자였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데 대해 이 외신들은 일제히 큰 관심을 보이며 속보를 전했는데요.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합의서 내용과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다경 기자입니다. 남북 간 역사적인 9월 공동선언 합의서 서명. 외신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추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. A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도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고 AFP통신도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분단 이후 수십 년 만에 첫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러시아의 타스통신과 독일의 DPA통신도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눈 상황을 내보냈습니다. 중국의 관영중앙TV는 두 정상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연결해 남북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.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, 군사적 긴장 완화, 남북경제 협력,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발빠르게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.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 허용과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데 합의한 내용 등을 올렸습니다. 이어 앞으로 미사일과 핵실험이 더는 없을 것이라며 전쟁 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남북이 2032년 올림픽 단일팀 개최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하며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. 국방 뉴스 이다경입니다.